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짱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기 적출, 장기 기증하는 수술에 들어갔어요. 이게 저희가 자주 있는 수술은 아니에요. 제가 저희 병원에서 16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네 번째인 것 같아요. 총 장기 기증하는 수술에 들어갔던 게요. 저희가 누군가가 장기 기증을 하고 장기 적출술을 시행을 할 때 원 레가시라고 하는 컴퍼니에서 코디네이터가 와가지고 모든 절차를 담당을 하는데 수술실에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알려줘요. 저희가 자주 하는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알려주는 대로 저희가 따라서 하고요. 수술실 간호사로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수술 동의서가 가족들에 의해서 사인이 되어 있는지 보는 것이고 그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두 명의 의사에 의해서 뇌사 판정이 진단되었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말의 오차를 없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기 기증을 잘 안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 때 기사에 이런 게 났어요. 요즘에 장기 기증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늘었다. 이유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제정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장례비라든가 병원비를 병원에서 그거를 부담을 했는가 보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은 그거를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후에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코디네이터한테 물어봤더니 병원비를 안 내고 하는 거는 없대요. 다만 가족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수술실에서 행해지는 모든 그런 것들 있죠. 수술이라든가 모든 절차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안 내도 된대요. 그렇지만 내가 그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던 것들 장례식들 이런 것들은 환자 측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장기 기증을 하면 줄 수 있는 게 그냥 장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뼈, 근육, 피부, 건, 인대 심지어는 소장까지도 줄 수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오늘 하신 분의 경우에 콩팥, 콩팥하고 간을 이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줄 수 있는데 왜 이분은 두 부분만 떼느냐 그랬더니 이제 내가 주고 싶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 장기 기증을 하고 장기 적출을 하기 전에 모든 검사를 또 다 마칠 거 아니에요. 검사를 했는데 수치상으로 퀄리티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희가 생각하기로 에이즈 환자는 장기 기증을 못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장기 기증이 가능해요.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분에게 장기 기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라 하더라도 다른 에이즈를 갖고 있는 에이즈에 걸린 환자에게 줄 수가 있고 자가 면역 질환 있는 분들 이렇게 다 줄 수 있고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대요. 안 되는 경우가 이분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B형 간염인 경우에는 장기 기증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80세 이상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것도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퀄리티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장기 기증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 운전면허증에 보면 분홍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저는 80, 요즘에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80세 이전에 죽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장기 기증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이전에 이렇게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일찍 죽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안 죽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요즘에 장기도 인공장기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10년 뒤면 인공장기를 이용한 이식 수술이 많이 보편화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장기 기증이 사람을 통한 장기 기증이 많이 줄어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다 전달이 돼서 그분들이 이제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진 건 있어요. 뭐냐면 아무래도 장기를 누군가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건강한 상태로 주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 담배 안 하고 제 몸을 좀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해져서 장기 기증을 80세 이전에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장기가 많이 개발이 되어서 보편화되어서 그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지 아니면 사람의 장기 기증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또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도 이런 장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대로 된 통로를 통해서 장기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발기!